아까 되게 잘했어요. 저렇게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진짜 다골 맞으면 죽는 거라서 저렇게 악분한테 정신 팔려 있을 때 뛰쳐나가서 잡는 것도 좋은 전술이에요. 이거 아이큐는 어떤 총이 좋아요? 아이큐요? 아이큐 지금 들고 계신 거 괜찮아요. 어? 어그? 디스코드 핑 때문에 좀 늦게 가겠는데 그 552 코만도? 저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아우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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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같아요. 아우개는 기본 수직 손잡이 달려있으니까 그 대신 정보순이 느린 게 반동도 쪘고 진짜 그 캐릭터로 쓸 수 있는 총이 달라가지고 그게 조금 그 캐릭터로 쓸 수 있는 총이 달라가지고 그 총 쓰고 싶다면 그 캐릭을 해야 돼서 아우개 나아져 차오 likely 조 vist 왜 어떻게 HAHA 아우케 이법 손우 cardiac 소환 아우편 디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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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게 잘 하시는데요? 그.. 그런가요? 되게 잘 하시는데요 20레벨 때까지 킬을 한 번 더 해보니까 10레벨 어? 탐지가 떴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다 탐지가? 그만 빅뱅! 이게 다 됐습니다 2층인가봐요 탐지 어 뭐야? 왜 안 죽어? 탐지 피부로 사령bury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이건 천천히 하세요 일단 지금은 탐진은 조금 넣어두는게 좋아요 적진 바로 코앞에 있어서 순수 에임 싸움을 봅시다 어? 뭐야? 오프 4가 없었죠 오프 4가 없었죠